궤물 투수 류현진이 11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치고 친정팀인 한화이글스로 공식 복귀했습니다. 한화이글스는 류현진과 계약 기간 8년 총액 17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7살인 류현진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면 44세로, 송진우의 43살 7개월 7일 최고령 출장 기록을 넘게 됩니다. 류현진은 스프링 캠프 합류를 위해 내일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류현진은 스프링 캠프 합류한 류현진과 계약 기간을 통해